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지금 현재 저의 모습, 일상, 생각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건 지난 7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7월 정도에 저도 모르게 제가 다니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저보다 어린 동료 직원의 우연찮게 권유를 듣고, 우연찮은 권유를 듣고 저도 모르게 시작하게 되죠. 그때만 해도 영상을 10초, 20초, 30초 찍는데 찍었다가 내렸다가 찍었다가 내렸다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발음, 억양,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게 엉성하고 안 좋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제가 제 얼굴을 드러내고 찍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한 반 년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혹은 늦은 저녁에 작게는 4,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영상을 한 10분 내외 정도로 해서 찍어서 올리게 됐던 거죠. 처음에는 제가 온라인 유통에 있다 보니 온라인 유통에서 일어나는 일들, MD와 셀러에 국한되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하다보니 제가 경제경영, 그러니까 경제 관련한 뉴스를 제가 보고 그 뉴스에서 나오는 중간중간 내용들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부터 뭔가를 정하고 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나름의 각자 자기만의 컨텐츠가 정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한 반년가량 해보니 지금쯤 와서 이제서야 겨우 그분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직 적긴 하지만은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쓴소리를 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때로는 악플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해서 저같은 이렇게 되게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은 악플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반대로 용기와 응원해주는 또 댓글에는 또 혼자 신나서 괜히 구석에 가서 미소짓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어서 저의 삶의 일부분으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초연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안되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우보말리 그러니까 발음능 말이 천리 가득 천천히 천천히 뚜벅뚜벅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말을 몇 걸음 떼지 않은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맞나 털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무작정 영상을 키고 바로 시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한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또 미진한 부분 창피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조금씩 재조정하고 바로 잡아가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저처럼 되게 무지하고 우둔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재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개그맨 그리고 연예인 뭐 업종에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접하고 난 이후에 과거에는 제가 시청자였지만 지금은 뭐 부족하지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면서 생각이 조금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 아 저런 사람이 참 말이 많았구나. 이래저래 주저리 주저리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표정이 되게 많이 굳어있구나. 좀 밝은 표정, 밝은 미소를 좀 가질 필요가 있구나. 너무 진지한 모드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 또한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표정을 조금 더 밝게 해볼까?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종종하게 되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은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진지하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인상을 왜 이렇게 쓰고 있냐? 라는 얘기도 해서 그런 표정을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억양도 그리고 발음도 조금 더 다듬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죠.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미처 모르거나 알더라도 고칠 생각을 못했을 텐데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제 자신에게는 되게 플러스가 된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막 쏟아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모른 제안의 답답함, 억울함,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직장생활을 21년 하면서 여러 회사를 옮기고 지금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시됐더로 제가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중받거나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땐 제 스스로 자괴감이 들거나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우울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혼자서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아져 있을 때 이 유튜브 영상을 만나게 됐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나름 그래도 인상을 많이 쓰고 있고 표정이 어둡다는 얘기를 듣지만 이보다 더 안 좋은 인상 하나 있는 모습으로 영상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 나름엔 최대한 이렇게 표정을 관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해보려고 애쓰는 거죠.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좀 더 표정이 밝아져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주 적지만 조금 정말 조금 나아졌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더라고요. 아침에 짧은 시간에 아침에 한 6개에서 8개를 만약에 찍는다. 10분짜리를 6개를 찍는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10분짜리 6개면 60분이 소요가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10분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작게는 20분에서 많게는 한 30분가량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실상 아침에 6개를 찍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가 그 6개 영상을 찍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은 3시간 이상이더라고요. 왜냐? 미리 관련된 영상을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미리 기사가 됐든 아니면 나름 제가 이렇게 작성해놓은 글이 됐든 좀 더 읽어봐야 되죠.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저는 현재 아무 편집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영상을 켜서 찍고 저장하고 올리고 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가 되는 시간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영상을 또 찍는데 넘어가는 데 발생하는 시간 이런 저런 것들을 따지면 사실 하루에 10분짜리를 6개의 단순 60분 동안 찍는 거지만 실제로 찍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시간을 다 포함하면 3시간에서 4시간가량 되더라 라는 게 제가 느낀 바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시간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모든 시간을 유튜브 촬영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한 준비에 다 쏟는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다른 사람 만나거나 다른 가외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유튜브 영상 찍는 데만 시간을 다 할애해야 겨우 5개에서 6개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주말 같은 때, 어떤 때, 어제죠. 영상을 한 12개 가량 올렸거든요. 12개를 올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였겠습니까? 거의 반나절 이상은 거기에 올인한 거죠. 기사 계속 찾아보고 저도 나름 그래도 매일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주제 찾는 데 대한 시간을 보내는 건 멍때리고 있을 때 가끔씩 핸드폰이든 아니면 노트북으로 기사들을 보고 기사 내용이 특별한 게 있으면 바로 URL을 긁어서 저장해 놓거든요. 그래 놓고 평상시 때 오메가 하면 계속 이제 그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죠. 그래야지만이 비록 10분짜리밖에 안되지만 그 10분의 영상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절대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더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좀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많은 내용의 자료들을 읽고 또 쓰고 준비해둬야 그래야 이게 저의 내공이 쌓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한 5개에서 한 8개 정도까지 평균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영상 올리는 개수는 하루에 3개에서 한 4개 정도로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저 또한 영상을 편집도 해야 되고 조금은 지금보다 사람들이 보시기에 좀 편한 형태로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1단계, 현재 단계에서는 오로지 별도의 편집이나 이런 것들 없이 오직 영상을 찍는 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게 제 1차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동안은 조금씩 나아져 가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좀 목표도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